이어식스 시즌2 스로우백 이벤트라고 해서 오늘 방금 올라온 내용인데 적용은 내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한글로 바꿔서 보도록 하죠 스로우백 이벤트는 10월 8일에 시작해서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스로우백 이벤트 기간은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장 이국적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 이벤트 동안 프로젝트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로젝트 체인 내용상 보면은 추격전 마지막 미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특급 아이템 10개 미션으로 구성이 되고 각 미션이 특급 확정 10가지 특급을 확정을 해서 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지금 특급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급을 얻기에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5가지가 또 연속해서 나올 예정이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서 SH 노출 있고 4일 뒤에는 양극성 또 4일 뒤에는 할리우드 그 4일 뒤에 수호자 마지막 황금탄환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0월 24일에 황금탄환 진행이 되니까 10월 28일에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이벤트 이벤트를 연속해서 연속 5개 진행 4일 간격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시가 제공됩니다 시즌 캐시라는 게 제공된다고 하네요 시즌 캐시가 뭐지?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다시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즌 상자였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시즌 상자를 제공을 하는데 해당 상자 같은 경우는 특급이 10% 확률로 특급 10% 확률 상자깡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거로 또 볼까요? 이쪽 틱 드랍 확률이 2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 2개가 된다고 합니다 확률 2개 그래서 각 특급은 뭐 이런 식으로 토요테, 사마귀 이런 거 있고 얘가 불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 백파이어, 백파이어가 역화죠 웨이브폼, 스콜피오, 카타르시스, 블루스크린 여튼 요런 내용이 있고 다양한 종류에 어쨌든 여태까지 나왔던 특급들을 주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벤트 동안에는 어... 미션을 해도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특급에 대해서 파밍을 특급에 대한 드랍 확률을 높이고 또 일부는 100% 드랍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주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 내용이 있죠 또 한글로도 적혀져 있지만은 단순히 파밍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을 가기 전까지 스토리를 따라잡던가 아니면은 이제 특급 장비를 얻어가지고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과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파밍 이벤트인 걸로 보여지네요 어... 스로우백 이벤트라고 해서 파밍 이벤트를 주워주는 것 같습니다 어... 내일부터 진행을 하니까 요거는 편집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은 어... 10월 8일 오늘이 되겠네요 10월 8일에 올라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 그... 디비전 아직 장비가 특급 장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또 내일 플레이 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